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뚜두둥 안녕하세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왔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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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자 생각하자 아 바로 그거야 오늘의 브이로그 주제는 더 음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브이로그를 통해서 수익창출을 못했어요 왜냐 그... 남의 음악을 써서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 BGM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BGM을 만들거냐 갈비랑 찜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유명인들의 명성을 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갈비로 바꾸고 그리고 보컬을 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비랑 찜에 목소리가 있어야겠죠? 제가 한번 공수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찜이 필요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큐베이스 새로 생긴 기능인데 큐... 크리에이트 샘플 트랙 이걸 눌리면은 자 근데 지금 앙앙앙 이게 무슨 음정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G인 것 같은데 그러면 G를 그 음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똥띵똥띵똥 이걸 찍어볼까요? 아 여기 있군요 네 굉장히 귀여운 소리가 나네요 찜이 목소리가 자 이걸로 이제는 멜로디 박스 따서 입히면 음원은 정리가 됐어요 음원은 정리가 됐어요 됐는데 약간 심심한걸? 음원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영상편집이 남았는데 영상편집을 이제 딱 해서 제가 한번 첨부를 해볼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고 저스틴 비바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갈비랑 찜이 저의 그 반려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섹시한 멋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BGM을 그냥 이걸 러브를 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FA로그에서 이 BGM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다음주에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